진짜 두 분이 정말 잘 치시는지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누가 잘 치나 한번 뭐 치는 거는 신동임식이네요 미친듯이 쳐요 테니스 잘 치니까 테니스 잘 치니까 애들이 또 잘 치지 우선 생크림을 80g 넣어주시고요 80g? 80g? 설탕 6g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준비되셨으면 넣어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예! 아 짜증! 아 짜증! 아 짜증! 물론 생크림이 잘 쳐지겠어요 하지만 저거는 영혼이 없는 크림이에요 아 짜증! 아 짜증! 아 짜증! 아 짜증! 다 쓰셨어요? 준비되어 오셨나요? 예예예 아 네 아 다 쓰셨어요? 아이고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크림이 깨진 거예요 크림이 너무 좋으셔서 아... 이놈의 힘 보통 이렇게 샴푸처럼 저희가 샴푸를 거품을 낼 때 됐어요. 아니, 이거 쏙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